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생명과학 가르치고 있는 백호선생입니다. 자 봉투모의고사 시즌 N 강의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입니다. 강의는 아마 오리엔테이션 강의도 8월 1일 날 올라갈 거고 그리고 8월 1일 날 봉투모의고사도 여러분들이 구입이 가능할 거야. 그때 입고가 되거든요. 하여간 그런 시점입니다. 자 선생님의 올해 모의고사 커리큘럼은 내가 이 이미지 여러 번 보여줬는데 굉장히 풍성합니다. 여러 개가 있어요. 먼저 단계별 모의고사가 있죠. 개념형 열세 문제 내외 쭉 빨리 푸는 거 32개 회차로. 1,6 모의고사는 추론형이 이제 거기서 한 3개 정도 더 들어가서 16문제로 되어있는 1,6 모의고사. 여기는 이제 추론형 중에 좀 쉬운 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추론형 중에 조금 그래도 어려운 거까지 두 개가 더 추가돼서 1,8 모의고사. 아주 어려운 두 개 빼놓고 단계별 모의고사가 있는데 이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2등급 그리고 1등급 노릴 수도 있고 그리고 시간 확보용으로 이걸 제시한 거야. 굉장히 회차도 많고 아주 효율적이야. 그래서 이거 다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해야 돼? 이제 20문제 정규봉투 모의고사를 해야 되겠지? 그게 이제 지금부터 쫙 되고 있는 거야. 알겠지? 시즌 1은 벌써 다 나왔고 완강이 다 되어있습니다. 7월 초에 벌써 나와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 시즌 N이라고. 이걸 이제 내가 소개할 거고 이후에 8월 중순에 시즌 2, 9월에 시즌 3, 9월 모평 이후에 마지막 시즌 4까지 쭉 나올 거야. 먼저 이 정규봉투 모의고사 이거 지금 내가 소개하고는 있지만 여러분들은 단계별 모의고사를 반드시 먼저 했으면 좋겠어. 너무나 효율적이라. 알겠지? 정규봉투 모의고사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20문제 수능과 똑같은 20문제로 되어있는 모의고사고 봉투에 들어가서 봉투 모의고사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5개 시즌 총 28회로 되어있어서 20문제 정규봉투 모의고사도 굉장히 회차가 많아. 그리고 시즌이 여러 개 시즌이 있잖아. 그 시즌마다 다 난이도와 유형이 조금씩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전부 다 여러 상황에 맞게 자기 실력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한 시즌 내에서도 회차별로 난이도와 유형을 조금씩 다 달리해. 다양하게. 여러, 특히 올해 막 여러 교육당국의 정책 변화 때문에 여러 변화들이 있잖아.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시즌, 여러 회차를 준비한 거야. 또 봉투 모의고사 이건 왜 하는 거야? 최근에 이 생명과학원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잖아. 올해 좀 쉽게 낸다고는 해도. 어려워졌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시간 부족이야. 또 이 시간 부족 때문에 이렇게 더 만들어질 수 있는 실수 같은 게 있다고. 또 시험 모른 노하우, 시험 전략이 중요해. 그거를 실전 훈련으로 모의고사, 수능과 비슷한 그 수준의 고퀄러티의 문제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놔야 등급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오히려 잘하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크죠. 자기 실력 점검할 수 있죠. 시기마다 8월인데, 9월인데, 10월인데 내 실력 점검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내가 틀린 문제나 틀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자기의 허점, 약점이 보인다고. 그걸 보완해 줄 수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일부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고 내가 목표는 1등급이었는데 30점대가 나서 너무 슬프다, 괴롭다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슬프고 괴로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이건 모의고사야. 훈련이라고. 여러분들의 약점을 노출시키는 게 오히려 좋은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어요. 모의고사에는 거의 안 틀리다가 실제 수능에서 자기 약점이 드러나서 망하면 이건 정말 힘든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수능 전에 여러분들의 약점들을 굉장히 여러 회차의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다 한번 노출시켜 보자는 거야. 그래서 그걸 메꾸는 게, 보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약점 보완. 알겠죠? 대부분 문제는 백호연구실에서 직접 제작한 겁니다. 외부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된 거고 이 문제들은 평가원 기출과 EBS 수특수안을 철저하게 반영한 아주 고퀄리티 문제들입니다. 하여간 백호연구실 모의고사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짱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훈련해도 좋아요. 다시 한번 시즌 N을 내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시즌 N이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거야. 전체적인 흐름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어떤 시즌이 어떤 칼라를 갖고 있는지 총 28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 시즌 A 들어가서 다섯 개 시즌, 28회가 돼요. 시즌 1은 4회고요. 나머지는 다 6회입니다. 알겠죠? 시즌 N은 왜 N이라고 했느냐. 1, 2, 3, 4 나가지 않고 이게 새롭게 쑥 들어왔어요. 긴급으로. 6월 모평 이후에. 뉴 해서 N이라고 내가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왜 이게 들어왔을까요? 6월 모평이 너무너무 쉽게 나왔죠. 드라마틱하게 너무 변화가 컸다고. 그리고 6월 모평 이후 6월 중순에 3월에 벌써 예고는 좀 하긴 했습니다만 교육당국에서 정부에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이번에 킬러 배제 정책을 얘기하셨다고. 그리고 EBS 연계 강화를 얘기하셨고. 그래서 그 취지에 맞게, 그 변화에 맞게 우리가 새로운 시즌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게 쑥 들어온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선생님과 우리 연구실은 오로지 온라인만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맞게 우리는 막 움직입니다. 새로운 거 막 기획을 하고 그래서 이게 쑥 들어온 거야. 알겠지? 그래서 뉴 시즌 N입니다. 시즌 1은요. 7월 초에 나서 다 된 건데 이거는 상반기 점검 구모 대비로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 구성이 개념형 열쇠 문제에다가 추론용 7문제로 작년 수능과 비슷한 문제 구성이기는 해. 여기 별표는 난이도인데 난이도가 쉬워. 추론용을 쉽게 했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첫 번째 스텝이라 그렇게 해놓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시즌 2로 넘어갔는데 얘는 이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긴 해요. 얘도 13 플러스 7로 이렇게 가. 나머지는 다 13 플러스 7이야. 근데 문제 난이도를 올려주는 것 뿐이지. 자,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얘는 15 플러스 5이거나 또는 14 플러스 6으로 할 거라고. 개념형이 15 내지 14문제 추론용이 5문제 내지 6문제로 추론용이 어려운 건데 이걸 이렇게 숫자를 줄였다는 얘기는 쉽다는 얘기지. 그렇게 구성했어. 왜? 지난 6월 모평이 15 플러스 5로 나왔거든. 그리고 킬러를 배제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반영하고. 그래서 철저히 6월 모평 그리고 교육당국의 이 수능 정책 변화에 맞춰서 준비한 게 이거야. 알겠지? 그렇지만 시즌 1과 좀 비슷한 수준 난이도를 유지할 거야. 시즌 1은 벌써 프로본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그것보다 좀 쉽거나 비슷하거나. 알겠지? 그래서 추론용들을 얘들보다는 숫자가 줄지만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고 개념형들을 좀 다양하게 지업이라든지 방영구 그런 것도 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시즌 1과 좀 비슷하거나 조금 쉽게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EBS 반영을 좀 많이 할 거고 이게. 그렇게 나오는 게 시즌 1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쑥 긴급 결정을 해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좀 전반적으로 쉽기 때문에 6회나 되기는 하지만 가격을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말라고 시즌 1과 비슷하게 좀 해줄 거야. 원래 패키지로 이제 여러분 사퇴 친구들도 있잖아. 추가 부담하라 그러면 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제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뭐야? 그런 친구들 혹시 있을까봐 여러분들 누구나 다 풀어보라고 이건 좀 더 가격을 좀 다운시킬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배려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고 시즌 2 같은 경우는 작년 수능보다 한 문제 정도 쉽게 그래서 꽤 어려워질 거야. 이게 아마 올해 수능 내가 예상하는 그 난이도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앞서 몇 주 전에 캐스트 올렸거든 올해 수능 내가 난이도 예상을 했어요. 이 정도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 작년 수능이 1등급 컷이 42였는데 올해 수능은 45나 47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정도에 해당되는 게 시즌 2입니다. 이건 8월 중순에 곧바로 나와요. 지금 한참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즌 3는 9월 모평 이후에 그래서 9월 모평 경향 반영에서 할 텐데 지금 계획은 이게 가장 어렵게 그래서 작년 수능 수준으로 가장 어렵게 준비할 거야. 작년 수준도는 작년 수능보다 조금 더 어렵게까지 갈 거야. 그래서 아주 고강도 트레이닝을 해야 실전에서 수능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풀 수 있는 모래주머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어렵게 시즌 4는 이제 상황 봐서 그런데 시즌 2와 좀 비슷하게 그중에 들어간 게 시즌 N이다 이런 얘기지.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봉투모 유사가 전체적으로 짜임새 있게 다 만들어냅니다. 특히 선생님과 우리 연구원들은요. 난이도 조절을 정말 잘합니다. 자부심이 있을 정도로. 내가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진짜 잘해요. 난이도 조절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 필요한 방향으로. 알겠지? 문제 유형도 되게 다양하게. 오류, 오타는 거의 없고. 거의 1년에 한두 개 나오나? 오타 정도로 나온다. 오타. 저는 뭐 있지도 않았고. 매년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시즌 N 모의고사 어떻게 된다? 두 번째 모의고사고 6월 모평 경향 즉 난이도와 유형을 철저히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6월 모평 문제 유형 반영뿐만 아니라 수특수한. EBS도 실질 연계율을 높여라 라고 교육부 장관이 직접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수특수한을 대거 반영을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들 많이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 구성이 개념형 15문제, 초론형 5문제 또는 14문제, 6문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전반적으로 쉽다. 그래서 봉투모의고사 중에 가장 쉽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쉬우면 이게 훈련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생각을 해봐. 일단 니네 지난 6월 모평이 그렇게 쉬울 거라고 누구도 예상을 했을까? 못했어. 나도 3월달 교육당국에서 킬러 배제 정책을 3월달에 벌써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상하기를 6월 모평이 킬러는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중간 난이도나 중상 난이도가 꽤 있어가지고 변별력은 유지할 거야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쉽게 나왔다고. 허를 찔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예상하기를 또는 여러분들도 예상하기를 그래도 적절한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갑자기 평가원에서 수능도 쉽게 낼 수도 있잖아. 그걸 대비하자라고 하는 취지로 이걸 만들어낸 거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만약에 수능이 너무너무 쉽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지금 생명원을 선택을 했는데 목표를 뭘 해야 되겠어? 만점으로 가야 되겠지.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고. 지난 6월 모평보다 조금 어려운 그러나 여전히 쉬운 수능에 수능이 나아 생명과학원이 나은다고 했을 때 그걸 하나를 틀리거나 두 개를 틀려버리면 등급이 뚝뚝 떨어지고 백분이나 이 표준점수에서 뚝뚝 떨어질 수 있어. 무조건 만점 받아야 돼. 그래서 이 시즌 L은 상위권이다. 내가 1등급, 2등급 목표로 한다 그러면 만점을 목표로 여러분들을 풀어보라 이거예요.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 쉬우니까 이거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다고. 무조건 만점이야. 그리고 중하위권 친구들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인 친구들도 어? 이렇게 나오면 나도 할 수 있네. 대역전도 가능하겠네. 혹시 내가 3등급, 4등급인데 만점도 가능하겠네. 하나 틀리는 거, 두 개 틀리는 것도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을 갖고 도전해보라 이거야. 시즌 N의 목표는 그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누구나 다 해보라고 그런 목표를 갖고 가격도 내가 낮췄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하고. 알겠지? 다른 시즌은 안 그래요. 실제 수능이 6월 목표 또는 고 근처로 쉽게 나올 것 같으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 내가 보기에는 5%, 10%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90% 이상 확률은 어렵게 나올 거라고. 왜 표준 점수 문제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렵게 나올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대비는 시즌 2나 3나 4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쉽게 나오는 거 시즌 N 하나로 대비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교재 입고 일은 8월 1일 날 들어갈 거고 해설 강의는 내가 8월 3일 이때 업로드하게끔 준비를 할 거야. 여러분들 하루 이틀 정도 모의고사 보고 할 거야. 그리고 60분 내외 해설 강의로 총 6회분. 전부 다 지금처럼 스튜디오 촬영. 모의고사 활용 방법은 내가 공통적으로 항상 하는 건데 수능과 동일한 환경에서 응시하세요. 30분 제한 시간 OMR 카드 다 쓰면서 그리고 연습장이나 표지 이런 데 쓰지 마시고 오로지 시험지 4페이지에 다 풀이를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 직후 곧바로 해설 강의 들으세요. 쉽다고 버리지 마시고 내가 여러 가지 추가 설명을 해주거든. 그래서 꼼꼼하고 체계적인 전문항 해설하니까 다 보시고 특히 자기가 틀렸던 건 더 자세히 보시고 그리고 문항별 정답률과 예상 등급 것도 내가 제공하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도 좀 해보시고 끝나면 무조건 복습해야 돼. 내가 틀렸던 문제들. 틀렸던 개념들. 그리고 실전 노하우를 스스로 만들어내야 돼.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어려웠던 거 다시 풀고 오답노트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제작도 해보고 빠진 개념, 오개념 이런 거 다 수정하시고 함정과 실수가 자기가 있어서 틀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 고민도 해주시고 추론용 문제 접근법. 뭐부터 봐야 될지. 예를 들어 막전이 문제는 뭐부터 들어가야 될지. 가계도는 뭐부터 해야 될지. 그런 걸 스스로 한번 고민을 보시라 이거지. 그리고 문제풀이 순서. 난 1번부터 쭉 풀지. 개념용 먼저 풀지. 추론용 먼저 풀지. 그런 것도 고민을 보시고. 시간 분배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전략, 전술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노하우를 쌓는 게 모의고사의 실제 효과예요. 이 수능 때까지 모의고사를 주기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28회 모의고사를 계속해주면 20문제. 본격적으로 8월 9월부터 이게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예리한 진짜 면도날 같은 실전 감각을 세울 수 있다고. 알겠지? 하여간 정규봉토부의고사 9월 전에 벌써 시즌1, 시즌N, 시즌2까지 나오고 있는데 9월 모평 전에 이거 열심히 하시고 또 9월 모평 때까지 내가 일 못했어. 다른 진도 나가느라고. 그럼 9월 모평 이후라도 집중적으로 몰아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봉투모의고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가격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2만 원 정도로 책정을 했어요. 원래 모의고사 한 회분당 5천 원 정도를 보통 인강 선생님들이 내용을 하는데 과탐 같은 경우 6천 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5천 원으로 했는데 그럼 보통 3만 원이 돼야 되는데 누구나 다 하라고. 긴급하게 들어간 거고 그래서 내가 2만 원으로 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참고하시고. 그리고 시험지, 내지 이런 것들이 6장 들어있고요. 그리고 해설도 간단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이 간단해요. 정답가 해설이. 웬만하면 해설 강의 보세요. 알겠죠? 이걸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OMR 카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지? 다 설명 끝났고 마지막으로 이거 좀 소개합니다. 모의고사 분석 서비스. 여러분들의 정답률과 등급컷 이거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채점 결과를 우리한테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학생들이 입력하면 좋은데 8월 20일까지 쭉 할 거야. 본인 점수. 그러면 이걸 갖고 분석을 해서 8월 말에 정답률과 등급컷을 보정을 좀 한 다음에 우리가 이걸 공개할 겁니다. 시즌 1에서 벌써 했거든요. 그런데 일부 학생들이 밑에 글로 불만을 좀 표시하더라고 선생님 너무 오버되어 있는데요. 정답률이나 등급컷이. 알아요. 선생님 누구 알아. 보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왜 그러느냐. 봉투보의고사 나오자마자 20일 만에 이걸 풀고 정답을 이렇게 집어넣은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일까. 선생님의 이 강의 커리큘럼을 실시간으로 따라오는 정말 공부 열심히 한 친구들이야.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10점대, 20점대 나왔어. 그럼 그런 친구들은 정답을 입력을 안 해요. 잘 나와서 만점인지 확인하려고 하는 애들을 위주로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사하게 조작한 건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들이 미리 집어넣은 겁니다. 그걸 갖고 선생님이 보정을 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답률이나 등급컷 보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나는 1등급 목표를 했는데 지금 내가 35점이야. 그런데 저 친구들은 뭐지 1등급 것이 47로 나왔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아 잘하는 애들이 꽤 있구나.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라는 정도 비교 대상으로만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정답이 이렇게 부지런히 넣어준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벤트, 선물, 먹거리 이런 거 좀 제공합니다. 참고하시고 또 하나 이건 여러분들이 편의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모의고사 채점 서비스 빨리 하기 위한 QR코드도 있고요. 또 내지에는 QR코드가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빠른 해설 강의 찾기 QR코드입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시즌 N 생명각 1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